한국교회 알곡신앙운동무부 대표 최이로 목사입니다 한국교회에 하는 일이 많지만 특별히 알곡신앙운동에 눈을 뜨게 된 계기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로를 어디로 갈까 하고 망설일 때 그때는 어릴 때 정치의 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고 또 문화가 좀 크신 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자위반 타위반으로 신학교를 갔는데 공부가 안 됐습니다 그땐 자유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니 서온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몇 개하고 이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니라 이 말씀을 드릴 때 제 마음에 불붙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군이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도훈련을 연구하고 보금전도를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때 꿈이 뭐였느냐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교회가 빠른 시간 안에 부응시키겠달까 그것을 목적을 두고 미국을 갔습니다 가서 보금전도에 대한 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보금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 성장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영혼군에 있습니다 영혼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모아는 영혼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양육입니다 그때 내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교회 밖에 사람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공간적 이동이라고 하겠지요 오늘 한국교회는 여기에 지금 미쳐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채울까 그 다음 인도 영혼구수 다음에는 뭐냐면 양육입니다 예를 낳았으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해서 큰 편의 나이를 기려야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교육을 말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교육은 뭐냐 모르는 것을 알도록 만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성격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격을 가르치고 왜 주의선수 해야되는 일을 가르치고 하나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이 가르치는 것은 안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번째 전도의 단계는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은 그것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격입니다 그리고 보급년도의 목적은 괴로우 인도해서 잘 가르쳐서 마침대로 사는 훈련한 성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 뷰를 뜨다 보니까 아 그렇지 이게 사명이다 항공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 3, 4년 정도 전도훈련 혹시 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강조하는 제목이 배가 전도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들을 때 기분 참 좋죠 100명이 200명이 되는 훈련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참 세상 말라 말하면 엄청도 많이 모였습니다 제선이나 목사님 점이나 250번 했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러고 다니다 갈비에 집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 아니 여기 전도훈련 받으러 온 조금들이 아직 전도가 안 됐네 이걸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분이 장로 권자 집사고 신학년으로는 30년 50년인데 아직 그가 애를 낳을 만한 성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경제적인 수입도 좋고 인기도 좋고 다른 건 다 좋지만 내가 깨달은 수입은 이것이 아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호신이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관련된 목사님들과 많이 모여서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이 있다 대체 말하면 성숙한 신년을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때 이 말을 어떻게 이름을 붙여면 좋겠느냐 하고 여러 번에게 논의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 알곡신앙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알곡신앙운동을 하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150명을 모셔가지고 알곡신앙운동모부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줄기차게 이 알곡신앙운동을 배가 전도 훈련만큼 목사님들이 주화하기를 바라고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아신대로 우리 한국교육에서 하나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약 천만원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던져야 됩니다 제가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전도 훈련에는 100%가 왔다면 목사님들이 최신자 양육 훈련을 했거든요 최신자 양육 훈련에는 70%밖에 안옵니다 그러더니 알곡신앙운동이 오니까 50%도 안옵니다 이 싸움을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들었습니다 아 한국교육은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해놓고 알곡신앙운동의 중요성을 잠시 설명하고 오늘은 철강대를 마쳐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 저 세계교회 좀 많이 달려봤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크게 나누면 두 부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리는 교회 성장을 연구하고 미쳐있습니다 한 부리는 그런데 또 반대 부리는 교회 건강을 염려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말이 얼뜩 보면 같은 말 같은데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장이란 말은 지극히 가시적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 눈으로 볼 때 그게 뭐냐 양입니다 양이 많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크고 신자가 많고 헌금이 헌금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이 다 가시인 것입니다 여기에 속된 말을 말하면 미쳐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발전이 침체에서 퇴근을 왔습니다 그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어히 말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불가시적인 질적인 문제입니다 질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삼숙한 신자를 길려볼까 어떻게 하면 한 신자 한 사람 한 신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자랑스러운 임무를 만들까 이것이 건강을 전화하는 목사들의 친합자들의 여부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아 알곡이였구나 그러면 알곡이 뭔지 잠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안에 알곡이란 말은 한 사건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 누가 버림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뭐냐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려고 한 세례요한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사귀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오 알곡과 특정인은 심판으로 오셨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알곡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그러니까 누구분 그렇게 말하죠 초림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오신 목적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의 모든 성모들은 뭐니 뭐니 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분입니다 초림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란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이름 하실 겁니다 제 이름은 뭐로 오시냐 심판을 오십니다 이제 심판을 오시는데 심판해서 하신 이는 뭐냐 알곡과 특정인을 구분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알곡과 특정인을 분류합니다 그런 얘기에서 이제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부족한 명은 뭐냐 백 명 천 명 안매도 좋으니까 한 명이라도 그분이 아이고 내가 장문을 지키는 뭐냐 그렇게 된다면 나는 할 사명 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이런 일 하신다고 해서 불을 철뒤하고 달려왔습니다 내가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가만히 누워서 보다가 아이고 주여 하고 일어나면 이거 상상이 얼마나 좋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알곡신앙에 한번 들어가보려고 애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로 왔는데 이제 알곡이란 뭐냐 간단합니다 농사를 짓는 모든 농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씨앗입니다 저는 종로에 좀 어려서 살았습니다 한 20년 종로에 가면 종묘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워지는 것이 흥농 종묘소입니다 흥농 종묘소는 씨앗의 생명을 그읍니다 그래 전국의 농사꾼들이 그 해사를 믿으면 그걸 살았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안 좋아가지고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럼 1년 망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알곡은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콩도 또는 모든 씨앗도 삶아도 비슷한 씨앗이 있습니다 삶아 버리면 죽어버렸습니다 그 생명은 없습니다 첫째는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땅에 뿌리면 열매가 맺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앙 안에서는 뭘 말하느냐 첫째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냐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진리가 하나로 확 틀어집니다 너는 성령의 불 성령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유명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말합니다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다 단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 성령을 받았으면 너는 네 새 사람이 아니야 너는 교회 장로나 교회 직분이 있고 너의 교회 신앙 연주가 30명이냐 50명이냐 필요없다 성령을 받아야 너는 네 것이다 혹시 이 말과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사랑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하려면 신학사랑을 하니까 시장말로 말하면 관계를 맺을 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학교를 다니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버렸습니다 참 세정말로 문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다 쫓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 남자가 하는 말이 날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이 꼽지를 따라왔으면 뿔을 따무어야지요 무슨 말이냐 왜 아껴냐는 거 아뇨 그래서 울고 울고 헤어졌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사랑이란 완전한 가치인 사랑입니다 그 이상까지는 내 것도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나는 이 말이 조금 빛나간 해석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믿는다고 말만 말만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알곡의 첫 번째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 알곡을 농부가 믿고 땅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연례가 믿습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결혼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성령 받고 제대로 해둔 사람은 뭘 하느냐 그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합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알아보자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목사도 내 사람 아니다 장로 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앙 논역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알곡지 나무는 뭡니까 성령 운동입니다 성령 운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령 받았다고 예언 받는 신용사 다 다 합니다 그런데 존재할 줄 모릅니다 근꾼입니다 근사기꾼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이만한 목적은 천당의 믿음입니다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내 영혼처럼 불쌍한 여행입니다 내 자신은 불쌍한 게 아닙니다 저 결과에는 노습자도 내 영혼처럼 불쌍합니다 그러나 그를 구원하려고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불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알곡신앙입니다 이와 같은 알곡신전을 개교에서 10명 20명 100명을 만드는 것이 교회 한국교회 성령의 길이오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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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لم에